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도 영업인을 위한 책 리뷰합니다. 영업인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 마켓 5.0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필립 코틀러, 허마원 카타자야, 그리고 이완 스티티아만의 공동 저작으로 디지털 시대의 영업 전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일상이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영업 환경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업인들이 디지털 영업의 본질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켓 5.0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IoT,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영업 시대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영업인들이 디지털 마케팅의 전화를 이해하고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 마켓 5.0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의 영업 전략입니다. 베이비 부모로부터 Z세대, 알파세대까지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의 증가로 글로벌 영업 전략을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고객에게 맞춤형 영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영업 전략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확신의 부여는 고객에게 디지털이 제공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인들은 고객에게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마켓 5.0은 영업인들에게 오리진, 오너드, 오가닉, 옴니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산업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영업 전략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영업인들에게 필독서입니다. 마켓 5.0을 통해서 여러분은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영업 전략을 발전시키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